정현이 오래전문고 불빛을 의지answer어요 프리터뷰의 빅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키는 뭐하고 있는거야? 나는 레인즈를 벗는 거 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 둘 셋 여기가 이러고 있어 귀야 귀? 귀는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고 자신감이 아주 부족한 너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형 우리 잘 맞는데? 괜찮은데? 앞으로 친해질래? 김희가 또 창현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나보면서 말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창현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어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서 뭐야 형 그럼 언제 여기까지 진주 누나 오늘도 은희현이 같이 왔어요 역시 오늘도 잘생겼다 박민지 오늘도 멋지다 유창현 근데 이건 보지도 않고 쓴 거잖아요 그렇지 왜 거짓말하고 선영아 힘내라고 외쳐주면 힘날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선영아 힘내 창현아 귀엽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사랑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다 썼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우와 형 나를 다 알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근데... 니엘 형 뭐 썸그라스 낀 니엘 형이에요? 미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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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어떤 디엘이에요? 저 이거 투유 디엘. 아 투유. 네, 저는 불렸듯이 투유. 나도 기억에 들었어. 사실 이런 거 못 봤어. 진짜 이 모습을 보셨어야 되는데. 하도한 춤을 원하는데 한번 보여줘요. 그냥 형이 생각했을 때 제일 열심히 춘다. 안 들어. 세크 내라는 노래 아세요? 세크 내. 세크 내. 미리 알람해 놔, 알람 알람해 놔. 진짜로. 이거 되게 좋아하네. 알람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저만의 킬링 파트예요. 맞아, 진짜. 미리 알람해 놔, 알람 알람해 놔. 섹시한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탁 하고 찍을게요. 오늘 리키 분과 공연을 잘 맞춰서 재밌을 거야. 이렇게 대화만 여러분들과 하는 거였는데 제가만 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민시원과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좋았죠? 저도 좋았습니다. 오직 팬분들을 위한, 저희는 팬분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제가 약간 말 많이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엔디 형님이랑 현재 100% 업힌션 우리 형들도 열심히 해왔지만 끝을 우리가 이제 끝매지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해치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이거 지금 보는 대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잘못했어. 야 앞에 노래는 뭐야 그런 거? 그 앞에, 뭐야? 어떻게 우리보다 잘 알지? 원래야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지음, 미음, 니음. 잠만, 날. 그니까 잠시만, 날. 속여, 도구여. 답답했다는 단어가 있어? 나는 몰라. 나는 가수 쪽에 밖에 못 들었어. 어떤runkin Call Um 아니 왜이렇게 – 저는 할 거예요. 저는 할 건데 의리. 의리 우정. 세 개, 세 개씨. 또 마무리할지? של이야. 여기서 만약에 느끼 안 한다. 그러면 우정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싫어. 가지 마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구 우 으쌰으쌰 가시나 야 느낌 왔다 장난 아니야 붐바야 백백백 상남자 뚜둣뚜둣 좋아하게 에이 대박 아 이게 한 곡이 아니지 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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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올 사각지대 아 조경이 그랑블루랑 트와이스 분들의 그 댄스 더 나인 제목 제대로 말해 넣어 댄스 더 나인 아 우리 노래에 하나가 있어요? 전혀 안 들린 2iene 2 Jessie 2인 타임 2 2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왜? 데이스 빨리 빨리 두고 섭섭한 계란 모든 장면에 남자들 김서시 김서시 잠시 김서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늘 PD가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즐거웠죠?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공연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또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또 무대로서 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셔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빌면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 때문에 마지막 공연까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너무요? 너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게임의 주제 말고 스포츠, 오케이 종윤이가 뭐 원한다면 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TA를 또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후배분들과 또 성경이 형 이렇게 T.O.P 브라더스 다 같이 공연을 했는데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리 와주신 우리 엔젤 분들과 많은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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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